한국도자재단 아름다운 1만 년 도자의 역사 그 빛나는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미래에 전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세계적인 가치로 빚어가는 한국도자재단 한국도자재단은 우리 도자의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도자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의 도자예술축제, 경기 세계도자 비엔날레 80여개 다양한 국가의 도자예술가와의 교류도 도자예술의 경계를 허물고 세계도자의 중심축을 대한민국으로 모읍니다 급변하는 문화 흐름을 반영하여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으로 더 많은 대중과 소통하는 혁신적인 문화예술 행사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도자체험교실 유아대상 비대면 도자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등 남녀노소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도자를 만들어 보면서 도자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도자미술관, 경기도자박물관, 경기생활도자미술관 등 도자전문 미술관 및 박물관 운영을 통해 전통과 현대, 생활도자가 어우러진 다양한 도자전시를 개최합니다 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3천여 점의 도자작품들을 소개하는 상설전과 특별전은 물론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도자체험 아카데미 및 찾아가는 도자전시 등도 이어나갑니다 한국도자재단은 가마터 유적 발굴 및 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연구 자료를 축적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등 도자 문화재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도자재단은 우리의 소중한 유산인 도자 문화를 대중에게 알리고 계승하기 위해 도자를 테마로 한 관광, 체험 인프라를 창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천세라피아는 세계적인 도자예술의 전시, 체험, 교류를 위한 이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고즈넉한 자연 속에서 경기 도자미술관의 2천여 점의 세계적인 현대도자와 다양한 도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천세라피아는 온가족이 힐링할 수 있는 가족형 테마파크입니다 자연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자특화 테마공원, 곤지암도자공원 조선시대 왕실용 백자 생산지로 역사 깊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곤지암도자공원은 고려청자, 조선백자 등 유물 및 전통도의 작품을 전시하는 경기도자박물관과 자연휴식공간, 체험 및 편의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생활문화 트렌드를 선도하는 도자공예 클러스터 여주도자세상 생활도자전문미술관인 경기생활도자미술관과 국내 최대 규모의 도자쇼핑몰까지 다양한 고객 취향을 고려한 생활도자 유통의 허브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도자전문 복합문화공간입니다 한국도자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며 도자문화산업 강국의 내일을 세워나가는 길에 한국도자재단이 함께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춰 미래 혁신 플랫폼으로 도예계의 혁신적 변화를 주도하는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는 공예창작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 공예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과 더불어 공예향유계층 확대를 위한 도자공예, 유리공예, 금속공예, 목공예 등 기존 공예 분야와 현대적 디지털 공예의 융합을 이루는 경기도자산업 발전의 초석입니다 또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경기공예페스타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공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스마트 미술관 및 박물관을 구축하고 운영해 나아갑니다 AR, VR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현하고 체험형 검색 가이드 시스템 구축 서비스를 통해 관람객과의 소통을 이어나갑니다 도자산업 유통 환경에 획기적인 개선 및 강화를 위한 온라인 도자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자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합니다 해외 전용 상품 홈페이지 제작 현지 홍보관 및 상품관 개설 등 경기도자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구축하고 글로벌 수출 전략 상품 공모, 현지 바이어 발굴 등 시장 진출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자를 대표하는 K-도자기 브랜드 개발을 통해 우리 도자의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170여 개의 요장 및 업체들이 감각적인 도자 상품들을 선보이는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 주요 포털 쇼핑 플랫폼 내에 개설된 온라인 도자 스토어를 통해 편리하고 실속 있는 도자 쇼핑을 제안합니다 경기도자 온라인 페어는 다양한 이벤트 및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들에게는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페어 행사를 제공하고 요장 및 도의 업체에게는 유통환경 다변화를 통한 도자 판로 개척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한국도자재단은 앞으로도 다양한 도예 정보와 연구 지원에 힘쓰며 도자 관련 창업, 창작 지원 사업을 통해 신진 작가를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일단에 입주 작가 모집이 있었고 선정되어서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작업과 전시 그리고 페어 등의 지원을 해주셔서 작품을 성장시키고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최근에는 스타트업으로 프리미엄 식기시장에 도전하게 되었는데 빠른 속도로 성과를 내고 있어요 재단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제 사업에 초석이 된 셈이에요 제 디자인과 상품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금은 디자인 도용과 특허에 관한 지원 제도를 참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가가 어려워하는 분야에 딱 필요한 지원을 해주셔서 항상 든든합니다 이 밖에도 도예인들의 학술 및 교류 행사를 지원하고 전시관 무료대관 및 전통감화 소성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도자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힘을 가장 세계적인 가치로 이어가는 일 삶의 품격을 높이는 한국도자공예 선도기관 한국도자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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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